안녕하세요 데이형입니다. 저도 이제 쇼치 영상을 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일상? 오늘 10시 알람을 맞췄는데 늦잠을 자버린 바람에 서둘러 나갈 준비를 해줬어요. 물론 늦어도 아침은 챙겨 먹었고요. 이건 지난번에 빵우니 쿠키퍼법 스토어에서 구매한 땅콩 라미쿠키인데 진짜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지하철 타고 떠났어요.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혼자 놀러갑니다. 우선 홍대에 내려서 AK플라자에 있는 무인양품에 갔어요. 새해가 된지는 조금 지났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이어리를 적어보려고 탕진 좀 했습니다. 어 팬도 왕창 샀네? 다시 지하철을 타고 저희 빵아까닌 마곡나루에 있는 에그에 왔고요. 오랜만에 황치즈케이크랑 흑임자 맘모스 치즈케이크 주문했어요. 흑임자 맘모스는 더 고소해진 데다 밤, 단호박, 팥 등 부재료가 한가득 들어 그냥 미쳤어요. 황치즈는 지난번에 먹고 저에겐 너무 짰어서 그 이후로 안 먹었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왜 이렇게 맛있죠? 크림에서는 뽀또 맛이 나서 달달하고 치킨은 짭조롬 많이 대존맛. 케이크 먹으면서 아까 구매한 다이어리에 올해 목표 간단히 9개 정도 줬고 에그 포장해서 언니 만나러 갔어요. 네 저희 이러고 놀아요. 드라이브로 오늘 하루 마무리. 안녕하세요 데이형입니다. 오늘 데이트 있는데 늦잠을 잤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분노의 화장을... 아침은 빵은 옥수수 달미쿠키를 먹어줬는데 옥수수 맛이 은근찐하니... 맛있다. 금빛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바로 홍대입구로 갔어요. 제가 코코루카라에 가서 당근 케이크 푸딩이랑 바나나 오레오 푸딩 주문. 당근 케이크 푸딩은 꾸덕하면서 한 입 먹을 때마다 입 안에서 나는 시나몬 향과 견과를 씹히는 식감이 예술이었어요. 바나나 오레오 푸딩은 그냥... 맛없을 수가 없잖아. 남친이 3분 만에 순삭했습니다. 언니 줄 푸딩도 포장해서 흑백 사진 찍으러 왔어요. 10분 동안 열심히 찍었는데 건진 게 없는 기분. 그래도 다행히 두 장 정도는 건졌더라고요. 포총으로 사격 한 판도 하고 아이쇼핑도 하다가 저녁 먹으러 용용선생 갔어요. 생애 첫 고량주도 주문하고 대망의 마라정골 등장! 이거 완전 미쳤던데요? 마라탕 못지않게 들어있는 다양한 토핑과 한국인 맞추면 깔끔한 마라 맛 국물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사이드로 식힌 고추바삭 유린기는 새콤달콤한 소스에 담겨도 튀김의 바삭함이 유지되면서 야들야들한 닭다리살이 취향 대적여! 고량주는 독할 줄 알았는데 미리나 파인애플 맛이 나서 둘이서 한 병 뚝딱! 술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흑, 후추, 우삼겹도 주문했는데 달달하면서 대대종먹... 꼭 드세요! 노래방 가서 노래한 거 기똥차게 뽑아주고 집으로 귀가... 사실 이때 처음 사귄 날짜 까먹었잖아. 안녕하세요. 데이형입니다. 오랜만에 늦잠을 잤더니 한시가 됐네요. 잠을 잘못 잤는지 승보근이 너무 뻐근... 일어나서 유산균 하나 먹어주고 아침으로 먹어줄 빵을 열심히 찾아줬어요. 그렇게 오늘 아침은 그릭요거트랑 건강공장에 파는 녹차 초코칩 프라틴 스콘으로 결정! 스쿱에 묻은 그릭요거트도 야무지게 먹어주고 제빵 메이트인 돌비 공포라디오 보면서 맛있게 먹어줬어요. 이 스콘은 프로틴 스콘이라 일반 스콘과는 식감이 완전 달라요. 약간 지우개 먹는 느낌? 게다가 그릭이랑 먹으면 입안에 있는 수분기를 모두 앗아가서 물기 아주 턱턱 막힙니다. 조금 있으니 알바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나갈 준비를 해줬고요. 중간에 빵언니스타 라미쿠키도 4만원어치를... 저녁으로 먹을 푸딩 챙겨서 출근하러 갑니다. 오자마자 앞치마 메고 빵 채우고 발주도 넣고 리뷰 이벤트용 브라우니도 포장해주고 바쁘게 일하다가 조금 한가해졌을 때 저녁으로 에그에 바나나 푸딩 먹었어요. 크림에서는 바닐라 맛이 진하게 나고 바나나는 거의 꿀바른 수준의 당도라 대존맛! 가게에 파는 휘낭시에도 하나 가져와서 크림 찍먹하면 미쳐버려! 설거지 완료! 다시 또 일해주다가 10시에 퇴근하면 오늘 일과 끝! 아 맞다. 나 편집해야 되지? 일어났더니 유난히 햇살이 따뜻한 오늘! 네 오늘도 1시에 일어났더라고요. 조금 빗둥대다 샤워하고 나왔더니 뭐했다고 벌써 3시? 오늘도 저의 장건강을 위해 유산균 하나 먹어주고 냉장고에 2주 전쯤 구매한 치즈케이크가 아직 있길래 냉동실에 옮겨서 더 오래 보관하려고 랩으로 꽁꽁 밀봉해줬어요. 제 냉동실 속에는 치즈케이크가 2개 더 있는데요. 해동하기 귀찮아서 안 먹었는데 거의 반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언제쯤 먹으려나? 오늘도 아침으로 그릭요거트와 건강공장의 황치즈 플틴 스콘 먹어줬어요. 아 물론 스쿱에 묻은 그릭요거트도 그냥 뭐지 데자뷰인가? 황치즈 플틴 스콘은 제가 플틴 스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맛인데요. 꾸릿꾸릿한 치즈 맛이 묘하게 중독성 있어요. 또다시 알바갈 준비를 하고 오 오늘 뷰러 잘 됐어. 시간이 조금 남길래 애그에 인절미 서리떼 치즈케이크 먹어줬어요. 이번에 나온 신메뉴라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 삶의 입맛인 제 입맛에 딱이더라고요. 치즈케이크에선 콩가루 맛이 무지하게 나고 크림에서는 서리떼 가루 하나하나가 느껴질 정도로 왕꼬수! 알아보면 맘만 보려 했는데? 먹었으니 일해야죠. 오늘은 손님도 많고 빵도 많고 바쁘다 바빠 일어나서 빵 먹고 빵집에서 일하면 저의 하루는 끝이 납니다. 와 진짜 꼬숩다. 안녕하세요. 데이형입니다. 저 이틀만에 놀러가요. 나갈 준비를 해줬고요. 아침으로는 빵어니스타 티라미수 달미쿠키를 먹어줬는데 개인적으로 달미쿠키 중에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온몸에 카페인이 꽉 차는 기분? 서둘러 나가 택시 타고 시아철 타고 워낙한 여정을 떠나 이태원에 도착했어요. 오늘 왜 가는 곳마다 에스컬레이터가 말썽인지 저렇게 걷고 워어 키에 리토차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오늘 무슨 날인가요? 남친이 케이크를 무려 3개나 사준 거 있죠. 오늘 남친의 원피기였던 고구마 크럼블 치즈케이크는 고구마 카스테라 같이 촉촉하면서 달달하니 제일 먼저 순삭 약 반년 만에 먹은 흑임자콩 치즈케이크는 역시 저의 최애 메뉴답게 여전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메뉴인 현미 캐슈너 트리플 케이크는 포슬포슬한 현미살 케이크에 달달한 캐슈너 크림이 올라가 진심 존맛 네 오늘도 3분의 2는 거의 제가 혼자 다 먹었고요. 미쥬 케이크 포장해서 조심히 모셔 알바에 갔어요. 케이크 먹으니 일할 만 나네. 오늘 내일 졸업한다고 갑자기 꽃을 주고 온 간 남친? 뭐야 스위템 빵회장으로 양심상 컵누들 끓여줬는데 생각해보니 젓가락이 없잖아. 포크로 야무지게 먹어줬습니다. 빵회장 직빵 퇴근해서 직가니까 라미쿠키가 와있네요. 헤헤 망나니 이거 먹어. 안녕하세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난 데이형입니다. 저 오늘 드디어 졸업해요. 활기찬 하루를 보내주기 위해 아침으로 빵어니스타 라미쿠키 하나 먹어주고 오랜만에 교복을 입었는데 왜 지퍼가 잘 안 잠기지? 어때요? 저 학생 같나요? 마지막 등교길 힘차게 올라 강당에 도착! 1부로는 간단하게 수상식하고 2부로 교실에 올라가 졸업장 받았어요. 코치랑 파도 선물 받고 학교에서 이리저리 사진도 찍고 이제 진짜 안녕! 가족들이랑 만난 점심 먹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점심 먹고는 바로 연희동에 위치한 스콧 맛집인 마이디어 스윗에 가줬고요. 딸기산도와 카라멜산도 주문 딸기산도는 새콤하면서 달달한 수제 딸기잼과 리코타 치즈의 조합이 맛이 없앨 수가 없더라고요. 카라멜산도는 카라멜 맛이 무지찐했고 토핑으로 뿌려진 달달하면서 바삭한 아몬드 슬라이스가 킥이었어요. 근데 여긴 스콘 자체가 존맛! 집 가던 길에 공사장 카페 실물도 보고 알바하러 갔습니다. 가뜩이나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데 퇴근까지 늦어지더니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잖아. 안주는 제사랑 닭똥집과 꿀당콩 먹었는데 저게 진심 맛있음. 2차까지 신나게 달려주고 무사히 집으로 가자마자 기절. 안녕하세요, 대영입니다. 어제 받은 곳 거실을 뒀는데 너무 예쁘죠?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유산균 하나 먹고 약속 있어서 나갈 준비를 해줬는데 얼굴이 퉁퉁 부었네. 아침은 간단하게 라미쿠키 하나 먹어줬어요. 자고로 라미쿠키는 냉동실에서 꺼내자마자 한입 크기로 뿌셔 입안 가득 차게 먹었을 때 제일 맛있는 밥!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다. 준비 마치고 뜨거운 시선 받으며 영화 보러 갔어요. 농구에 농자도 모르는 상태로 남자친구 따라 슬램너크 영화 봤는데 예상외로 너무 재밌게 본 거 있죠? 농구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도 추천! 영화보고 점심 먹으러 버거킹 가서 파트로치즈 주니어 와퍼 세트 2개 시켰어요. 21cm짜리 치즈스틱도 천 원밖에 안 해서 주문했는데 이거 가성비 아주 괜찮더라고요. 천 원밖에 안 하니 버거킹 가면 자주 사 먹을 것 같아요. 그래도 치즈스틱 근본은 롯데리아지. 파트로치즈 와퍼는 처음 먹어봤는데 이게 4가지 치즈가 들어간 버거라면서요? 4가지 치즈의 맛이 다 느껴지는 특별한 맛은 아니었지만 버거킹은 불맛 나는 패티만 있으면 뭐든 맛있어요. 깨끗이 비우고 산책하는데 저기 오리다! 근데... 엥? 엥? 알바하러 갔습니다. 두말 대타로 하루 알바 뛰고 집갔더니 언니가 애교 콘트러플 찍게 남겨줘서 맛있게 먹었어요. 진심 행복했다. 안녕하세요. 데이형입니다. 어우 카메라 좀 닦을걸. 오늘은 조금 일찍 약속이 있어서 빨리 준비하고 나가줬어요. 이제 저 이렇게 혼자 다니는 거 익숙하시죠? 오늘의 목적지는 이태원! 그리고 이태원 하면 빵허니! 빵허니 옮김에 라미 쿠키 싹 털어주고 스마일 타르트 3개 시켜서 먹었는데 아니 영상을 안 찍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새로 나온 피넛바터 스마일 쌀 타르트 제발 꼭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빵허니 다음은 뭐다? 네 바로 키엘이 왔고요. 3명이서 1인 1메뉴니까 별로 안 많은 거죠? 먹고 또 먹어도 이렇게 맛있다니까. 오늘은 남자친구과 또 포장! 다 먹고서는 알바에 갔는데 에스컬레이터 또 수리 중이야. 그래도 지하철은 앉아서 갔지요. 여러분 이 자태가 보이시나요? 오늘 같이 빵투어 한 언니가 선물해줘서 저도 드디어 서울 돌체테리에 영접했어요. 그리고 오늘 알바하는데 되게 웃긴 일이 있었어요. 평소같이 주문을 받고 결제를 했는데 손님께서 카드를 깜빡하셨는지 그냥 나가시라고 하시길래 제가 급히 붙잡았거든요. 그랬더니 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가씨가 너무 이쁘서 내가 잠시 홀렸었나 봐.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안녕. 아 안돼. 나 유클 무너지겠다. 굿모닝 데이형입니다. 어제 유산균을 안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먹어줬고요. 오늘도 부지런히 나가서 놀아줄 거예요. 피곤해도 물러서지 않기. 준비하는데 배가 출출해서 라미 쿠키 하나 먹어줬고요. 어제 라미 쿠키 사서 지금 냉동실에 8개 정도 있는데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모자 딱 준비하고 나가서 열차 타고 떠납니다. 한강 보면서 가니 다음에 안정이 찾아오는 듯 싶었지만 도착! 우선 며칠 전부터 마라샹고가 더 호나무 먹고 싶어가지고 라와 궁푸에 가줬어요. 여러분 마라샹고에는 볶음밥 필수인 거 아시죠? 근데 마라샹고도 전바점인지 국내에 있는 곳에선 하나도 안 메웠는데 오늘은 입술이 얼얼해서 죽을 뻔? 아 근데 남긴다고는 안 했어요. 그리고 메인 목적지인 에그! 오늘은 남친이 먹고 싶다 해서 왔어요. 진짜. 황치즈케이크랑 만무스 치즈케이크 주문했고요. 아니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는 게 분명하다니까요. 진짜 배불렀는데 케이크는 왜 또 잘 들어가는 거야. 이건 사장님께서 테이스트라고 주신 옥수수 푸딩인데 오늘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한입 한입 먹을 때마다 감탄사밖에 안 나오는 맛. 존버한다. 남친은 배불러서 중간에 포기하고 거의 제가 다 먹었어요. 아 그리고 오늘 에그에서 마주친 구독자분께서 초콜릿 주셨는데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늦잠 잔 데이영입니다. 어젯밤에 앞머리 잘랐는데 좀 잘 자른 것 같지 않나요? 서둘러 준비하니 당이 좀 떨어져서 어제 받은 초콜릿 먹었고요. 오늘도 외출! 오랜만에 명륜진사갈비 갔는데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좋아졌어? 지금 보니 죄다 슬로우로 찍었더라고요. 고기도 직접 가져갈 수 있길래 1차로 삼겹살이랑 등갈비살 가져왔어요. 삼겹살은 또 지글지글 윤기 쫙. 명륜진사갈비가 리뉴얼되면서 고기 질이 좀 좋아졌는지 고기가 오동통하면서 부드러우니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고기를 뭐에 찍어 드시나요? 저는 무조건 쌈장 1대1입니다. 밥갈비도 있길래 구워먹고 돼지껍데기도 마지막은 역시 물냉에 돼지갈비 하나 싹 올려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줬어요. 근데 왜 나도 익는 기분이지? 재미삼아 복권 사가지고 스벅 가서 열심히 긁었는데 아니 처음부터 5천 원이 뜬다고 시작이 좋아 하는 순간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네요. 답답한 마음에 자업을 먹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복권으로 딴 6천 원으로 또 복권 사서 긁어봤는데 돈은 알바해서 벌자! 뭐야? 없어 벌써 11차를 맞이한 네이영입니다. 오늘도 모닝 라미 쿠키 하나 먹어주고 분식 먹었으니 후식 먹어야죠. 포장해온 에그에 옥수수 푸딩 먹었는데 진짜 왜 이렇게 맛있어? 아침 먹고는 은행 가서 일 좀 보고 앞머리를 봤는데 분명 어제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 앞머리 잘랐는데 여기는 마음에 드는데 여기는 흠... 우와 날씨 좋은 날! 알바해 갑니다. 여기서 또 라미 쿠키 하나 더 먹어줬고요. 아 여러분 제가 드디어 내일 부산에 갑니다. 개강하기 전에는 꼭 한 번 가주고 싶었는데 미루고 미루다 보니 어느새 2월이 거의 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단일초에 망설임도 없이 KTX 예매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바 열심히 한 나를 위한 선물이라 생각하고 재밌게 놀다 올게요. 근데 그 계획 말이에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밤새고 일어나는 데이형입니다. 오늘 드디어 부산에 가는 날이에요. 밤을 새서 그런가 배가 왜 이렇게 고픈지 라미 쿠키 하나 뜯어서 먹어줬고요. 서울역 가는 6시 지하철 타야 돼서 얼른 나가줬어요. 한숨 푹 자고 일어나니 서울역 도착! 생각보다 엄청 놀길래 살짝 길을 헤맸지만 그래도 무사히 찾았습니다. 캐리어는 따로 통로에 보관하고 딱 하나 남은 자리 예매한 건데 정가절이 나이스샷! 이렇게 출발해줬어요. 한 시간 반 정도 꿀삼 자고 일어났더니 배가 또 고프길래 아까 KTX 타기 전에 샀던 참치주먹밥 하나 꺼내서 먹어줬고요. 핸드폰 조금 하다 보니 드디어 부산 도착했어요. 혼자 생취하며 사진도 남겨봤는데 흠 그냥 셀카나 찍어. 아니 죄다 계단 밖에 없는 거 실화냐? 바로 초량역으로 넘어와줬고요. 그 이유는 바로 초량온난 오픈하기 위해서 아 평일 오픈하기 40분 전에 도착했는데 14번째 대기 받았고요. 한 시간 정도 기다리니 들어올 수 있었어요. 나 눈 돌아가 먹고 싶은 것만 골랐는데 7만원이 나오는 매지 베이크백에서 크림빵도 사고 본격적으로 빵을 털어볼까요? 멀리 멀리 이게 다 무슨 일이고 점포에서 시작하는 빵투어 2편 우선 크림이 들려서 황치즈 푸딩 하나 사고 신영 언니 만나 바로 옆에 있는 안이 먹어서 누룽지 황치즈 버터박 콤프레첼 치케랑 만두 황금 팥 현미 치즈 케이크 공주밤수 팥 치켓 시켰는데 아 이건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주신 파인 진심 다 맛있길래 또 설거지하고 왔어요. 다 먹고서는 주변을 돌아다녔는데 힘들어 본 디저트 카페 맛집이 여기 다 모여있는 거예요. 나 또 점포에서 살래. 점포 카페 거리 한 바퀴 슝 돌고 너무 피곤해서 숙소로 갔는데 아니 여긴 또 왜 이렇게 이뻐. 분위기 좋은 숙소 열심히 찾아보고 예약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냉장고가 커서 너무 좋았음. 첫째 날 사온 빵들 정리하려고 꺼냈는데 빵이 너무 많길래 몇 개는 좀 먹어서 정리하려고요. 첫 번째는 초량훈당의 한입 어흥 푸딩. 푸짐한 부재료와 초코 황치즈 조합이 최고. 두 번째는 제리의 치즈맘모스인데 제 인생 맘모스 찾았어요. 어떻게 빵피가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녹지? 진심 좀만. 마지막은 황치즈 크림 가득 들어간 황치즈 베이글. 이거 안 샀으면 어쩔 뻔? 꾸릿꾸릿한 치즈 베이글과 안에 달달한 황치즈 크림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싹 먹어주고 조금 자자 산책하러 서면 나와줬는데 아인 나에겐 너무나 한없이 깃발리던 거. 사진만 얼른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데이형입니다. 늦잠을 자버린 바람에 서둘러 준비하고 아침으로 뭐 먹을지 냉장고 열어보는데 이게 행복이지. 우선 베이크백에 호구마 무채빵 하나 먹어줬어요. 진심 이거 빵피 실홥니까? 이건 거의 빵이 아니라 찹쌀떡인데요? 제가 태안에서 먹은 뭐 빵피 중에 가장 쫀득했어요. 바로 이어 먹어준 허대빵의 딸기 크치. 와 이것도 만만치 않게 쫀득한데? 빵피가 곧 보기엔 쫀득해 보이는데 입안에 들어가면 녹아서 크림치즈 같았어요. 크림빵 두 개 가볍게 해치우고 챙겨서 바로 희화제거에 갔어요. 역시나 웨이팅이 있구나. 저는 11시에 맞춰서 가서 이미 유명한 팥빵은 매진됐고요. 먹어보고 싶던 비스킷 위주로 구매했어요. 딱 사고 다음 빵집 가는데 또? 대단히요. 효량헌당 또 왔어요. 어제보다 맘모스 라인업이 좋길래 몇 개만 사려고 왔는데 눈 돌아가서 맛있어 보이는 거 다 담았더니만 6만 원이나 왔지 뭐야. 이 많고 많은 짐을 가지고 부산역에 갔어요. 거의 한 시간만에 물품 보관함에 짐 맡기고 드디어 바다 보러 갑니다. 뭐야? 차량 아니야? 안녕하세요. 대영입니다. 부산 왔으니 바다 한 번쯤 보러 가기 전에 방한리 주변에 찾아본 여러 소품샵 들려서 구경했어요. 근데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소품샵이 엄청 많더라고요. 하지만 빵 이외에 소비는 안 했습니다. 드디어 광한리 해수욕장에 도착! 원래 오늘 날씨에는 비가 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하늘이 점점 맑아지기 시작해서 바다가 너무 예뻤어요. 하지만 예쁜 건 둘째치고 배가 너무 고프다.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한 용이초밥 와서 조금 웨이팅해주다가 맛있는 초밥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이거 진짜 혼밥 장인 아닌가요? 회전초밥집에서 혼밥하고 게다가 앞에 카메라 두고 촬영까지 하니 다 컸네. 다 먹고 역으로 가는 길에 또 가고 싶었던 빵집을 발견한 거예요. 이걸 그냥 지나칠 수가. 몇 개만 사줬고요. 이젠 진짜 진짜 집에 갈 시간. 너의 짐은 온통 빵입니다. 가면서 먹을 빵 챙겨서 KTX에 타줬어요. 너무너무 궁금했던 희화제가 비스키 꺼내서 먹어줬는데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전 이거 사러 또 부산 갈 의향이 있습니다. 진짜 코스코 진짜 맛있어서 하나 순삭했어요. 하나로는 성에 차지 않아. 그럴 줄 알고 미리 두 개 챙겨왔죠. 가는 길은 뭔데 30분도 안 걸려서 두 개 순삭? 3시간을 달려 드디어 서울이다. 부산 다녀오면서 한 달치 근력운동 유산소 운동 다 한 것 같아요. 이만큼이나 사왔으니 말이죠. 행복했다 부산 빵 투어! 안녕하세요 대혜영입니다. 부산 다녀오고 냉장고가 터질러 하는데 아침마다 무슨 빵 먹을지 고르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오늘은 너다! 딸기 들어간 건 빨리 먹어줘야 된다고 하셨으니 수량원당의 딸기 요거트 미니모스로 가볍게 아침 식사 시작! 상큼달콤한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드시면 반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계속 먹다 보니 가뿐하게 반 먹어버렸고요. 이걸로는 배가 안 차기에도 먹을 빵 열심히 찾아줬어요. 그렇게 해서 제 눈에 들어온 희화제가 팥 크림치즈빵인데 빵피가 왜 늘어나? 내용물도 만만치 않게 실하게 들어있고 빵피가 너무 쫀득해서 계속 손으로 만지게 되더라고요. 팥은 담백하고 크림치즈는 산미 없이 깔끔했어요. 역시 희화는 희화다. 엄마께서 남겨주신 연세우유 황치즈 크림빵까지 먹고서야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오잉? 조금 쉬다 보니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잖아? 에피타이저로 피자 한 조각 먹고 저는 또 먹을 빵을 찾아 떠납니다. 이번에는 초량원당의 딸기 오레오 푸딩! 영상 찍는 거 까먹고 이미 반이나 먹어버렸고요. 재료가 1위도 가득한데 5,500원? 말 다 했다. 열심히 먹고 놀았으니 이제 밀림 편집해야죠. 근데 뭐 진짜 크림치즈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느끼해요. 진짜 이 정도 두툼한 크림치즈 먹으면 느끼할 것 같던데 전혀 안 느끼하고 안녕하세요. 데이영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동산 다녀온 친구가 이성당에서 빵을 샀다 하길래 선물 받았고요. 내일 먹을게. 유산균 하나 먹고 다 하루 아침으로 먹을 빵 가져왔어요. 이건 초량원당의 쑥그런치 초코 만모를 과연 쑥이랑 초코랑 어울릴까 싶었는데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는 더 맛있는 건가 봐요. 그리고 또 들고 왔어요. 크림빵. 체리 피스타치오 모찌 크림빵입니다. 보니까 빵 피는 크림을 감싸기 위해서 예의상 있는 거죠? 비주얼 진짜 도라방스. 완전 퐁신없는 그 자체. 체리 아이스크림 같은 체리 크림과 꽤나 진하게 났던 피스타치오 크림 조합이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야말로 공기인 것이여. 조금 이따 언니도 크림빵 먹고 싶다 하길래 하나 주는 김에 사진 찍었는데 이건 진짜 화보 아닌가요? 못 참고 조금 뺏어 먹었다가 맛있어서 눈물 날 뻔. 알바 와서는 라미쿠키 먹어줬는데 내가 요즘 너무 소홀했지? 근데 여전히 맛있구마인. 정체몰의 영상 찍으면서 열심히 마저 알바하고 집에 갔습니다. 아 그리고 또 편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영입니다. 셋이 아침 먹는 사람? 했어요. 새벽부터 황치즈가 너무 땡기길래 첫방으로 초량운당의 제리의 치즈맘무스를 먹기로 결정했어요. 이미 아는 맛이라 당연히 맛있다는 걸 알았지만 또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뒤에 먹을 빵이 많아 조금만 먹어야지 했는데 절반을 먹어버렸고요. 2차 황치즈 달려보자고. 앗 그 전에 달달한 거 한 입 먹어줘야 단짠이 맞으니까 딸기맘무스 한 입 먹어주고. 뭐라라 분명 다 먹을 생각은 없었는데 다 먹었네. 뭐 어때? 단 게 들어간 만큼 다시 짠 걸로 채워주면 되지. 이게 바로 빵순이의 한 끼 식사입니다. 히. 안녕하세요. 데이영입니다. 일어났더니 엄마께서 율무 반팥 만무스를 드시려고 하시길래 사진 찍는 겸 잘라드렸거든요. 근데 이 비주얼 어떻게 참아? 딱 한 입만 먹어줬고요. 저는 바로 나갈 준비를 해주다가 배고파서 다시 착석. 오늘도 초량운당의 제리의 치즈맘무스 먹어줬는데 요거 제 최애 만무스니까 제발 꼭 드셔보세요. 오랜만에 지하철 타고 떠나서 이태원에 왔수당. 제가 어디 가는 길이게 해요. 이거 받추신 분들은 제 영상 최소 3번 이상 본 거 인정? 도와 버렸다 키에리. 오늘도 쏜다 남친이. 뭐를? 무려 케이크 3개를. 저는 역시 돌고 돌아 흑임자 콩 치즈케이크가 최애인가봐요. 아 너무 맛있어 미쳐. 그리고 오늘자 부드러움의 끝판왕이었던 고구마 크롬멀 치즈케이크와 바나나가 통으로 들어있는 바나나 트리플 케이크까지. 나 바나나 사랑하나봐. 고구마 크롬멀이 최애였던 남친이 바나나 트리플 케이크를 최애로 바꾼 거 보면 말 다했죠? 냠냠냠냠. 있었는데요. 사라졌네요. 하루 필름도 한 장 찍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알바에 갔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일하는 것도 약 이틀밖에 안 남았다니. 즐거웠다. 그리고 집에 새로 산 옷이 왔다길래 신나는 마음으로 왔는데 길이가 안 맞네. 안녕하세요. 데이형입니다. 오늘은 개강하기 전 마지막 주말을 즐겨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남은 맘모스빵 좀 먹고 나서 시작할게요. 근데 맘모스빵이 너무 조금 남았어서 화재빵에 팥크치까지만 딱 먹어줄게요. 이번 크림치즈보다 팥 비중이 높아서 팥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 생각보다 오래 먹어서 얼른 준비하고 나가줬어요. 아 저 혹시 홍대 가는 길이 어딘가요? 유진스의 아이뽀이요. 연남 CGV로 영화 보러 가서 매점에서 팝콘을 시켰는데 응? 이게 뭐람? 주문번호가 호출된 후에 바코드 찍고 노크를 하면 이렇게 팝콘이 나와요. 대박 신기해. 영화 시작하기도 전에 팝콘 다 먹을 기세로 열심히 먹다가 워치2 보러 갔어요. 태평도 재밌게 봤는데 시즌2도 존재! 그리고 무인양품 가서 구경했는데 다음에 쏙 드는 포크를 남친이 사줬어요. 이제는 내가 쏠 차례!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양꼬치 무한리필 집에 왔고요. 양꼬치 이외에도 꼬치 종류가 다양하고 무한리필을 이용하면 사이드도 세 종류가 무료로 나와서 아주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근데 이거 왜 이리 재밌냐? 조금만 기다리니 금방 익어서 맛있게 먹어줬어요. 양꼬치에 맥주가 빠질 수 없지. 싱따오 한 병으로 목축이는 정도만 먹어줬습니다. 리필하고 먹고 리필하고 먹고 양꼬치 푸파 찍고 신나게 놀다가 집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영입니다. 오늘 오후에 인수인계하러 알바에 나갔어야 됐는데 일어났더니 쉬어도 된다는 문자 받아서 너무 신나버렸고요. 여유롭게 아침으로 초량운당에 초코소 미니모스 먹어줬어요. 양치니 사촌 포크로 야무지게 먹어보려고 했는데 깔끔하게 먹긴 글렀다. 그래도 우리 맘모스는 죄가 없어요. 맛있게 먹어주고 2차로 율무 반판 맘모스도 한 조각 먹고 오늘은 3차까지 달려볼까나? 후식 겸 초량운당에 코낭치즈 크럼블까지 먹었어요. 근데 이거 크럼블이 아니라 홍치즈 치켓 같아서 더 제 스타일이었어요. 오늘 나가볼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차 타고 부모님이랑 떠났습니다. 비록 목적지는 대학교였지만요. 개강하기 전 구경하러 왔는데 아하 얼른 가고 싶다. 열심히 돌아다녔으니 에너지 보충을 해야죠. 집 근처에 있는 국수집 왔는데 나는 돈가스가 더 맛있었단 말이지? 역시 저는 튀김파인가봐요. 물론 국수도 맛있었습니다. 깨끗이 비우고 집에 와서 또 먹었네요 후식을 아침에 먹었던 빵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니? 드디어 모든 식사를 끝내고 편집했는데 왜 새벽 4시야? 안녕하세요 대형입니다. 8시 기상 낯설다. 오늘도 약속이 있는 저는 나갈 준비를 했고요. 이른 시간임에도 배는 고팠기에 맘모스 빵 한 조각만 먹어줬어요. 그리고 희화재가의 왕크림치즈빵 먹어줬는데 우리 크림치 짱같은 거 좀 보세요. 풀리 먹었으니 나가줘야지. 이제 곧 서버리면서 왜 날씨가 또 추워진겨. 오늘 같은 거 선배님들이랑 점심 먹기로 약속해서 지하철 타고 학교에 갔는데 벌써부터 험난하다. 점심 먹고 같은 거 동기들이랑 카페 갔다가 남자친구랑 같이 캠퍼스 구경했어요. 다시 생각해도 남자친구랑 같은 대학교 붙은 게 신기하다니까요. 저희 학교에서 유명한 치사미 실물도 보고 학교 앞에는 천원의 붕어빵을 네 개나 팔길래 바로 먹었지요. 곧 알바에 갈 시간이 다가와서 다시 한 시간 반에 지하철 타고 알바에 갔답니다. 그냥 피곤해. 그치만 이제 이틀만 더 일하면 되니 조금만 더 힘내자 라고 다짐하는 순간 포장 지옥에 빠져버렸고요. 영상이 하도 깜빡이길래 카메라가 고장났나 싶었는데 슬로우야. 그것도 모르고 진짜 열심히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지금처럼 엎드려서 녹음을 합니다. 만모스빵을 먹었어요. 그것은 초량온당의 피스타치오 미니모스 만모스빵은 궁금해서 한입 맛만 본 거고 음식으로 초량온당의 황치즈콩 크럼블을 먹어줬어요. 요즘 스케줄이 바쁘다 바빠 그래도 나름 갓생 사는 기분? 근데 이게 뭔 난생 처음으로 자다가 내리려고 놓쳐버린 거 있죠. 그래도 무사히 도착해서 볼일 다 보고 원래 에그에 가려고 했는데 시간도 이루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바로 집에 갔어요. 잠깐 누워서 유튜브 보고 쉬려다 2시간 꿀잠 자고 일어났더니 곧 알바가 시간이라 저녁 먹어줬어요. 아직 피곤해서 정신이 덜 차려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 빵을 꼭 먹고 나가야겠어요. 옷 꺼내버렸다. 이번엔 진짜 진짜 맘만 보려 했는데 어디 갔냐. 오늘 저 알바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이에요. 마지막 빵 포장도 해주고 마지막 출근일지도 작성하고 이 이사님이 빵 가져가라고 하셔서 몇 개 챙겼어요. 진짜 좋았던 알바였다. 집에 올 땐 운전해서 왔는데 진짜 너무 잘하잖아. 그리고 전 밤새 편집하다가 아침이 다 돼서야 잠에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영입니다. 개강이다.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빵을 좀 먹어야 돼요. 이건 초량운당의 쫀등 인절미 맘모롱. 냉장고에 약 2주 동안 보관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간 인절미가 어찌나 쫄깃하던지 크기도 작아서 순삭이다 순삭이요. 고소한 거 먹었으니 달달한 거 먹을 차례. 여기 들어간 초코가 진짜 고급져서 너무 맛있어요. 먹었으니 학교 가야지. 시간판은 통화가 어렵다. 도착해서 역에 있는 크리스피 도넛 같고요. 남자친구랑 도넛 하나씩 사서 일빵하면서 학교 가줬어요. 방의실은 들어왔는데 진짜 숨 막힌다 숨 막혀. 끝나자마자 서둘러 나와. 남친이랑 같이 학교 주변 갈비찜 맛집에 갔어요. 시간 기념 한 잔 해야지. 여기는 특이하게 슬러시 소주를 팔고 있더라고요. 원샷하면 내까지 어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맛있었던 치즈 계란찜. 너무 맛있어. 갈비찜도 어쩜 이렇게 살이 부드러운지 완전 밥도 높고 한국인이라면 볶음밥은 필수. 소주 두 잔 마셨다고 얼굴 색이 변한 것 봐요. 술 깨게 초콜릿 좀 먹고 오다닥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 밤하늘에 진짜 별이 많이 보였는데 카메라에 안 담기네요. 무튼 힘든 하루였다. 안녕하세요. 대영입니다. 어제 개강했지만 난 오늘 공강이다. 늦잠 실컷 자고 일어나서 일단 남은 맘모스빵 하나 털어줬고요. 혹시 상했는지 확인해보려고 더베이베이커리의 바닐라 모찌 크림빵 꺼내서 확인했는데 멀쩡하길래 다 먹었어요. 이것도 진짜 상태만 확인하려고 꺼낸 소량온당의 약과 바닐라 푸딩인데 맛만 좋네. 그리고 택배가 왔다길래 문을 열어봤는데 왜 두 개지? 난 하나만 시켰는데 일단 제가 주문한 건 바로 한 끼 통닭의 소스 닭가슴살입니다. 그럼 식당하는 사람 같나요? 는 무슨 단백질 채우면서 빵 먹으려고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택배가 하나 더 와서 열어봤더니 더마토리에서 선물을 보내주신 거 있죠? 올해 초에도 더마프렌즈로 선물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제품 제공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좋아서 제가 거의 다 썼거든요. 이번에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친 얼굴도 볼 겸 닭가슴살 주려고 잠깐 나갔고요. 맛있게 잘 먹으니 뿌듯하구만 전 다시 집에 와서 떡볶이 소스 묻은 닭가슴살 먹어줬어요. 뭐가 냄새 리얼 떡볶이? 한 입 먹어봤더니 와 이건 밥이 필요하다. 소스가 뭐랄까 집에서 만든 달달한 떡볶이 맛? 탈도 야들야들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단백질 채웠으니 이제 빵 먹어도 된다. 빵 먹으면서 편집하는 게 제 행복이에요. 안녕하세요 대영입니다. 아침이 됐는데 전 이제 자러 가요. 2시간쯤 자고 일어났고요. 업로드 준비하느라 거의 밤을 꿀딱 세고 밖에 나가줬어요. 피곤했음에도 약속을 취소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에그에 갔기 때문 거의 2주만에 왔다고요. 돌고 놀아도 저는 에그인가 봐요. 제사랑 고구마찌케랑 마무스찌켓는 필수. 그리고 남친이 먹고 싶다던 바나나 푸딩까지. 오랜만에 먹으니까 왜 더 맛있어진 기분이지? 옥수수 푸딩만큼은 집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눈앞에 있으니 못 참겠어서 그냥 먹어줬어요. 음... 얄미. 에그 사장님께서 술을 못 드신다고 가지고 계시던 술을 주셨는데 너무 궁금하길래 딱 한 입만 마셔봤거든요. 음... 막걸리는 이런 맛이구만. 마곡나루에서 마저 신나게 사진 찍고 놀아주다가 합정에 위치한 육지라는 고깃집에 갔어요. 거의 1시간 정도 대기 끝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희는 이불갈비 2문을 주문했고요.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구워주셔서 편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고기에 소주 못 참지. 우선 버섯부터 먹어봤는데 완전 부드러웠고요. 바로 이어 고기를 먹어봤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찌기고 입에서 그냥 녹더라고요. 그지에 고기 싸서 먹어주면 진심 존맛. 여기 오면 계란찜도 꼭 주문하세요. 탱그라미 미쳐버리거든요. 오늘따라 술이 다네? 라고 토마토가 말했습니다. 아이스크림까지 먹고서야. 집으로 오기가. 앗, 막걸리도 맛있게 다 먹었어요.